큰 걱정보다는 이제 앞으로 큰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성격을 엄마의 신주를 우리가 지키성이라고 그래. 그걸 엄마가 누르고 살아오셨어. 그건 내가 성 안 내려고 애썼고 화 안 내려고 애썼고 예민하지 않으려고 애썼어. 그게 가정 그리고 내 남편 엄마도 원래는 일부 종사를 못 할 팔짱은 엄마가 엄마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이런 것을 또 무시를 못 하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나기 전에 삼재면 삼재 시절을 풀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올해 아우스인지라 엄마 딴에도 걱정은 없다 그래도 이게 자식에서도 걱정이 없다 그래도 남편에서의 걱정이 내년부터 들어와요. 그 이유는 우리 남편분이 내년에 묶는 삼재 우리 엄마도 묶는 삼재이긴 하다만 엄마는 누구 돈 꺼주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누구 크게 투자만 안 하면 돼요. 그 이유가 엄마가 돈이 나가잖아요. 그냥 내가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투자가 돈을 하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그러면 그냥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꺼준다 해서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 게. 이게 답인 거예요. 만약에 이 엄마가 뭐를 하셨을 것 같으면 말아먹었어요. 사업을 했든 뭐를 했든 그 이유가 남한테 민폐 주는 거 싫어하고. 남한테 욕 먹는 거 싫어하고 남한테 말 듣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 안 하고 그냥 그러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뒤에서 내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마 딴에도 내가 저지르니 여자가 됐으면 뭐하나 싶은 마음으로 스스로가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나를 누르고 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 수천에서 몸속 크게나마 안병은 아닐지 모르죠. 여성계 질환 많이 아팠어요. 작년 수부터 원래 조금. 삼재라고 하기엔 뭐해. 그런데 엄마가 지금 이제 몸속 꼭 삼재 칠 시절에 몸이 아파요가 아니에요. 이미 처음 아니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관절 뼈 마디마디 그리고 여기저기저기 온몸이 누군가가 나를 질끈질끈 밟은 것만이야. 그렇게 그런데 노는 사람이 내가 무슨 이렇게 아프나도 씻기도 할 정도로 조금 뭔가 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운이 눌리든 몸이 눌리든 눌렸어. 그러다 보니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없고 병원 덕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엄마 딴에도. 기운을 돌렸었어야 되고 기운을 돌리려고 되게 애쓰였었어요. 엄청. 그래서 지금이야. 삼재라고 하고 아홉수라고 한다지만 지금 솔직히 할 거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 엄마가 어떻게 보면. 저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엄청.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지금 많이 그래도. 쓰러져서 못 일어나서 써야 돼요. 어떤 특별한 거라기보단. 병도 나오기는 한다지만 다른 거 없어요. 엄마는 무조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사람이 살아있어야지. 사람이 뭘 살아있고 뭐를 해야. 내가 식물인간이 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엄마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다 모두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은 이게 우울증 이런 거 다 떠나서 조울증 다 떠나서요. 몸수에서. 몸수에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서러웠고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뭘 빨리 고쳐서 상처가 됐다. 차라리 어디 찢어지고 이랬으면 꼬매고 아물기를 바라고 내가 조심을 하고도 남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온몸에 머리끝에 발끝까지 누가 보면 심병이 들린 것처럼. 제가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정말로 이게 저승길 황척길까지 갔다 왔다는 말은 못하는데 근처까지는 다녀오실 정도로 정말로 정신 마음 다 그냥 내려박았어요. 그게 2, 3년 전 3, 4년 전 5년 안쪽으로 본인이 그렇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에는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입마름이 와가지고 하여튼 작년 저작년부터 좀 안 좋아가지고 원래는 좀 이제 조금. 그나마 그나마 정말 누가 보면 지금 날 겉모습만 보면 건강하고 단단하고 막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열해서 울고도 살고. 제가 볼 적엔 정말 여자 여자. 또 어떻게 볼 적엔 정말 정말 여사님 공주님 소리 듣고 사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다 보니 내가 이래 사람 뭐 안 하듯이 있고 정말 나 죽나도 싶고 정말 무슨 병에 예를 들어서 병병병병병병 여기저기저기저기 안 옮겨다기는 게 없나 싶을 정도로 하다못해 와 귀신이 들렸나 조상이 들렸나 싶을 정도로 하다못해. 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한데요. 저기 저기 제가 한번 결혼 그런 사직을 갖고 태어났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저씨가 저기 그거예요. 저기 참 장가 한번 갔던 사람이고 난 아가씨로 우리 아저씨를 만나서 20년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기도 없어요. 그래갖고 늘 한 번씩 잘 울어요. 그래서 내 서러움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근데 지금부터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들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천지신명한테 잘하세요. 칠승님 전에 잘하세요. 예 제가 그래요. 애할머니가 이런 거를 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막 와서 엄마를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서러워라 슬퍼라가 아니라 저도 엄마는 그래도 결혼이라도 하셨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나보고 일찍 나이에 애를 낳고 그랬으면 엄마가 분명히 이혼했어요. 100%입니다. 그것이 엄마의 신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무당이 할머니. 막았어요. 그러니 천지신명 신명줄에 잘하세요. 무당집안은 무당이 나와야 돼요. 판사집안은 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의사집안은 자존들을 의사 만들려고 애쓸 겁니다. 우리 여기 남편분 같은 경우도 당신이 당신 일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내년에 크나큰 우리가 대학수라고 그래요. 크나큰 수전이 뭔가 수주에 있어서도 뭔가 영업에 있어서도 이분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남이 와서 뒤통수를 치면 첫째. 근데 내년에 계약권이 하나가 들어온다. 그것이 잘못되면 큰 애군의 문서라. 그렇지만 그게 잘 우리가 따지고 조금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면 큰 한 번 돈이 몇 년 동안 한 달 벌고 6개월 공사 이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운이 한 번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 그렇지만 엄마가요. 어쨌든 여기 집안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이 내년 어차피 엄마도 우리 쪽을 무시 못하겠기 때문에 삼재 풀이는 하실 거고요 이게 삼재 풀이 로만 엄마가 이 운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잘못하면 그 도장에 뭐 글씨 하나 그거 하나를 못 봐서 조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뭐 경매라고 해야 되나요. 낙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에서 조금 비껴나가는 운세가 있어요. 왜냐면 숫자 하나 잘못 써서. 근데 아빠가 잘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팔자도 대단한 팔자예요. 엄마가 누구 욕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할 수는 없어요. 참 가슴을 쓰리면서 왔어요. 겉으로는 되게 막 너는 좋잖아. 걱정 없겠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의 자식 딱 가매게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 살아야 되고요. 본인 남편이요. 아니 본인이. 제가요. 응 그리고 그냥. 내가 이게 내 팔자라냐고. 아까도 그랬죠 누르고 삼팔자라고 내가 나이가 드세지 않아서 그냥 좋은 것도 지금 웃으시는 것처럼 웃으면서 왔어 뭐 뭘 더 바라겠어 엄마는 몸수 때문에 대수 때문에 짓어요. 내년에 그래도 내가 약덕이라 그래 치료덕이라 그래 응 그런 것들이 좀 와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이 빼놓고 좋아질 수. 수가 있는 수가 있어요. 솔직히 작년까지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그래요.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쩔 때는 진짜 내 팔자가 왜 나나다 싶고. 죽고 싶다는 말을 했었어요. 작년에 하도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저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파다고 해서 우리 아저씨가 한 번도 하를 낸 적이 없어요. 늘 아픈다는 데는 우리 아저씨가 별 난데도 아프다는 데는 한 번도 하를 안 내요. 아 치료를 해야지 해야지 해서 제가 부천에서는 안 돼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원래는 대도 많이 좋아져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정신도 좋아졌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울 일도 많지도 않은데. 죽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오죽하면. 정말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동이 심했다 이 정도인 거야 네네네. 그것이 미안하지만요 내 인간 육체에 병이 들었지만 조상의 바람이 신의 바람이. 조금 불었던 겁니다. 자 약 떡은 계속 가서 치료는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약은 드셔야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엄마도 이 한갑성수가 되고 나면은 뭐 다른 뭐 혈압 이런 거 말고 당뇨 이런 거 말고는 충분히 이 고통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내년에 좋은 문서 운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믿으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믿는 곳이 있으시다면 남편의 삶제를 풀어가면서 운을 받으세요. 정월에 새해에 그리고 엄마 대수되면 치세요. 그래야 내가 다시는 아까도 제가 황척길까지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우죽 고통스러우면 뼈 마디마디가 그냥 아주 아까도 제가 누구 짖근짖근 밟는 듯이 막 그렇고 서러워 그냥. 그냥 내 자체가. 제가 잘 울어요. 원래 많이 잘 울어요. 제가 잘 울고 저는 남한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랬는데 이만큼을 얻으면 저는 이만큼을 해야 되고 좀 그런 성격인데 좀 예민한 성격도 있었어요. 또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또 남편을 만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요. 돈이 있고 남편은 집 한 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아들을 주고 이제 제가 돈 있는 걸 나와서. 처음에는 많이 한 5, 6년을 제가 신랑을 먹여 살려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이렇게 지하철 콜에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있어서. 거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구나. 어쨌든 연관된 겁니다. 낙찰이 됐든. 허가됐든. 제가 아까 이제 엄마가 사업할 것 같으면 큰돈을 벌어지만 큰돈을 까먹을 줄이라고 왜 나는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다 나눠줘야 되고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사실상. 뭐 이분 만나서 공주님 소리 듣고 가는 건 아닌데 내가 애교 떨고 내가 존중해서 여태까지 이 가정을 지킨 겁니다. 애쓰셨어요. 누가 나한테 애썼다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너 살 날이 더 많다. 그리고 괜찮다. 이 소리 한 번 가슴 한 번 쓸어내려주면 또 그걸로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딛고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또 내가 뭘 바라는 건가 싶기도스럽고 내가 점점점점 왠지 모르게 변해가는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처져가는 내 얼굴을 보고 고생은 고생 바깥으로 드럽게 했는데. 결국에 얻은 거는. 병세다 보니.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디다 대고 하스런할 데가 없었어. 네. 정말 오죽하며. 그리고 나도 예민했고 벌써 진작에 아무리 내가 천여 시집을 갔어도. 네. 진보다리 싸들고 나오기도 왠지 모르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결국엔 니만 잘 먹고 잘 살자였네. 나는 없었네 라는 섭섭함 서운함도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치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내가 물씨냐고 아까도 그 때 내주하느냐고 시간이 없었다고. 그 낙이 그 대가가 내가 몸으로 왔나 싶어서 세상 진짜 엄마가 어디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잘 맞춰가지고 나도 물이 날라 그런다 자꾸. 애썼어요. 고생하셨습니다. 50대의 후반의 시절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가 나날이가 아픈 나날이 병세. 일어나면 약 먹어야 되고 자기 전에 약 먹어야 되는 그거 말고 진작에 병원을 조금만 더 찾아들었더라면. 그러니 조금 더 사실 수 있어요. 단명 안 합니다. 네. 작년 재작년 같았으면 내가 내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나왔고 치료 약이 나왔고 치료 덕이 나왔다고 해서 엄마가 살 수 있는 희망을 다시 가지셨습니다. 사세요. 사시고 남편은 남편도 알아서 사시고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 즐기시려고. 돈 벌어서 갖고 오라 하십시오. 갖고 오라 하십시오.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남편이. 성격이요. 진짜 너무 잘 맞추신다 진짜. 성격이요. 아 별나여. 깐깐하다고 얘기 다 못하겠는데 아주 깐깐하구요. 네. 결국엔 자기 말이 법이에요. 참 웃기죠. 근데 결국엔 내가 따서야 돼. 자. 늦게 만났지만은 뭐가 됐지만은. 그래도 오래오래 가실 수 있고 이혼의 수준은 없습니다. 엄마도 놓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몸수나 잘 돼서 그래도 새해가 오고 묵는 삼재 두 분이 들어가셨으니. 그것이 안 좋은 수가 우리 남편분의 운을 막지 않게 애군을 막지 않게. 조금 남편의 덕이라는 걸 보십시오. 이 제사 돈줄이 붙었습니다 남편이. 사실상. 네네네.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엄마가 시집 간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응. 그 돈 갖고 내가 무신냐 하면 돈을 까먹을 것 같았으면은. 나 혼자 먹고 살고 남았지. 내가 어디 저기 산에 가서 전원 주책이라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렇지만 남편의 덕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모여질게 이렇게 살아낸 목숨입니다. 자 내년에 두 분 다 삼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삼재 풀이 갖고는 조금 부족한 운이지라. 한 번은 주상 전에 십 명 전에 대화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운을 조금은 마지막 운이에요. 마지막 운입니다. 못 믿어도 상관없고요. 믿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재울리세요. 그렇게 남들 하는데 끼어들이지 마시고. 우리 가족.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두 분의 어떤 운세 그리고 내가 병원 배려도 네가 보러 와. 나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나는 비싼 병원 다녀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관 극복하셨습니다. 좋은 공기 많이 드시고. 명상 많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